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7호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에서 4명의 후보들에게 이재명 수호선언을 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후보들도 친명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대표 대행격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4명의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이재명 수호선언을 해달라고 앞장섰습니다. 김연계를 겨냥해 잘못은 잘못한 사람이 한 것이라며 박엘표 색초작업에 박차를 가해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4명의 후보 중 1명인 김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이 대표의 옥중공천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의원과 남인순 의원도 당대표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당대표를 지키겠다며 친명색체를 분명히 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들의 이른바 당대표 구하기 경쟁 속에 사의를 표명한 송갑석 최고위원은 박엘표 색출 압박에 골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사퇴 압박을 받는 또 다른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검찰을 비판하며 친명계 주장에 적극 힘을 실었습니다. 당 지도부에 이어 원내대표 후보 4인 역시 친명계로만 꾸려지면서 개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